맞지마 니까야라고 불교방송에서도 이분이 이중표 교수님 강의하시고 하는데 저랑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제가 늘 얘기하는 학자님들의 모습이에요. 열반이나 이런 걸 보면 체험보다 사실 글 위주에요. 논리 위주인데 불경에서는 사실 그분이 번역한 불경에도 지금 이 편역에도 절대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이런 이해들이 좀 안타깝죠.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을 논리적인 추론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트만이 체험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하세요. 이러고 논리를 전개하니까 아트만을 체험할 수 없다. 사람들이 개념으로만 정립해 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아트만 사상은 비판해서는요. 힌두교 구경도 못하신 겁니다. 힌두교는 우파니샤드부터 그런 개념을 초월한 참나자리를 얘기하고 저희만 해도 여기 오시면 학당 오시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본인의 아트만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참나자리 만나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체험이 될 수 없다. 라고 딱 정리를 내리고 전제하시고 논리를 풀어 가시면 불경 이해에서 일단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감하기 힘들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분 책도 이 불경 번역에 놓으신 거 좋아요. 맞지만 니까야의 아주 정선이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뽑아 놓으시고 글마다 해제를 달아 놓으셨는데 참고하시고요. 여기 뽑힌 글 중에 대표적인 글들 몇 편만 같이 읽어드리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미리 왜 이분에 대한 비판적 말씀을 먼저 드렸냐 저랑 너무 다른 같은 글을 가지고 너무 다른 접근을 하고 계셔서 참 여기 아트만은 경험을 통해 아트만이 경험을 통해 지각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아트만의 존재에 대해 논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험이 된다면 논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부처님 외에도 새로운 사상가들은 다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했고 아트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했던 것이다. 파니샤드 철학자들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아트만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안 맞는 거죠. 아트만은 논리적 추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셨나 제 생각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이 접근했던 방식이 아트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생각은 아트만이 아니다. 뭐는 아트만이 아니다. 다 부정하고 나면 거기가 아트만이다. 내가 아트만이다. 이런 주장, 이런 논리들을 이분은 이제 논리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걸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논리를 통해서만 그게 적립되지 실존하지는 않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시니까 불교학자분들이 이래요. 많은 분들이. 이러면 저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트만만 모르시는 게 아니라 열반도 모르시게 돼요. 사실 아트만이 열반인데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 이름이 다르지 사실은 실체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아트만은 절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이름뿐이다 라고 해버리면 열반은요. 열반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가능하고 저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논리적 개념으로 먼저 전제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제가 초기불경 해드린 게 있어서 이어서 좀 읽어드리려는 건데요. 제가 항상 그리는 오온의 나 육군이라고 할 수 있죠. 육군은 눈, 코, 귀, 입입니다. 딱 이 눈, 코 이것만 육군이 아니라 거기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까지 말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코로 냄새를 맡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작용이 있고 그 작용을 통해 육군의 작용을 통해서 식별했을 때는 이제 안식 그래요. 눈으로 뭔가를 판단했을 때 식별했을 때 코로 어떤 냄새를 식별했을 때는 이제 식으로 붙이고 그 식별하려면 뭔가 작용이 일어나야죠. 봐야죠. 그래서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런 걸 지금 여섯 가지 인식기관의 어떤 작용들을 육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군의 나 오온의 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에고라는 건 이겁니다. 에고라는 오온과 육군이죠. 요거 말고 에고가 있나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지금 참나니 뭐니 이런 형이상학적인 주제 말고요. 석가모니의 경전을 읽으실 때는요. 항상 전제하세요. 그 우파니샤드랑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우파니샤드는 아트만 얘기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계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아트만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힘드신 거예요. 글로 공부하신 학자분들은 오온과 육군의 세계를 얘기하면 왜? 내 체험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험과 개념이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현상계의 특징들 무상이니 고니 무하니 공 여기서 공은 현상계의 공이라는 거니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걸 옛날 인도인들은 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상하니까 무상하니까 뭔가 허무하다 무상하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 정도의 의미예요. 열반을 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오온을 대상으로 공이라고 할 때는 오온이 완전히 없다라기보다는 오온은 있죠. 무상고, 무하라는 게 있잖아요. 오온의 속성들이잖아요. 속성들 중에 하나로 공을 얘기할 때는 뭔가 헛되다. 실체가 없다. 이런 의미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어떤 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건 헛된 거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접근하세요. 오온을 향해서 얘기할 때 이게 이 공이 나중에 대승에 와서는 진짜로 현상계가 진짜 실체가 없다는 느낌을 더 강조해가지고 현상계가 진짜 공하다. 이런 느낌을 더 강하게 갑니다만 초기불교에서는 진짜 현상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헛댐의 극치를 가지고 열반 입장에서 볼 때 현상계는 왜냐하면 여러분 깊은 선정에 가면 현상계가 없거든요. 체험해요. 소승성자도 다 체험해요. 현상계의 공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무상함. 열반과는 다름. 무상함. 헛댐. 텅 빔. 이런 정도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타니파타 같은 데 보면 몇 구절 있어요. 현상계가 없는 것들. 없다고 봐라. 텅 비었다고 봐라. 이런 느낌. 그 정도. 아무튼 무상고 무아랑 연계해서 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나의 작용으로서 공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건 대승에 와서 이제 정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그래서 초기불교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초기불교는 철학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깊이. 그러니까 여기서 철학적이라는 건 형의상학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과학적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 많아요. 그게 분명히 있죠. 들어가면 형의상학적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열반이에요. 열반은 형의상학적입니다. 왜 여기는 오온이 아닌 세계죠. 오온이 아닌 세계라는 건 무상하지도 괴롭지도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석가모니가 무상도 아니에요. 여기는 안 통해요. 그렇죠. 무상하지 않으니까 상 고가 아니니까 락 무하가 아니니까 나 또 이제 공하고는 상관없이 이 전체가 오염된 세계인데 청정에서 정 상라가정이라고 하면 그런데 초기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상라가정에서 이 아라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나라는 말이 여기 또 붙으면 열반이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추 가능합니다. 왜 오온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내 것이 아닌 걸 다 버리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걸 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상라가정이라는 말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못 견뎌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트만을 부정했는데 또 아트만이 등장하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 마음이신데 초기불교 식 접근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부처님이 뭔 얘기 하셨는지 잘 모르고 논리를 막 전개하면서 불교라고 가르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승 대승의 그 현란한 그 바다에서 중심을 잡으시려면 초기불교는 무조건 부처님은 형의 하학적 접근 오온의 세계 육군의 세계에 대한 설명에 아주 중시하셨다. 열반에 대한 얘기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다.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얘기하라. 왜 이게 또 하나의 아트만처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게 불변의 나를 설명하는 걸로 될까봐 석가모니는 이 열반의 세계를 영원, 불변의 나 자아 그럴게요. 나 자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아주 싫어하셨다. 왜? 석가모니는 철저히 현상계적 관점에서 설명하십니다. 그 현상계적 관점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죠. 누구나 체험하고 누구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여기서 자명한 얘기만 조금이라도 형의사학적 얘기는 석가모니는 다루지 않아요. 왜? 이러면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이 들어도 알쏭달쏭한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석가모니는. 현명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인이 들었을 때 자명하지 않을 얘기는 안 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알쏭달쏭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탐진치가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번뇌가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고통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지죠. 줄어들지 않아요. 석가모니는 아예 안 해요. 그런 말은 못 다루게 해요. 제자들한테 생각도 못하게 해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형의사학적인 주제로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러죠. 석가모니는 절대 그런 고민 자체를 막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해서 즐거워질 일이 없다. 그거 해서 고통을 벗어날 수도 없다. 열반을 얻을 수도 없다. 열반이라는 거는 그래서 석가모니의 열반은 번뇌가 없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말이 형의사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현상계에서 번뇌가 없을 수가 있나요? 현상계 속성이 무상고 무한대 고가 없을 수가 있나요? 이 중에 하나만 없다. 그래도 그건 현상계 물건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현상계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이라는 거는 무상함의 다른 표현이니까 이건 빼고 이거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석가모니가 늘 얘기하시는 무상하지 않다. 어떤 존재가 괴롭지 않다. 내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이 상태라는 건 열반이에요. 그게 열반이에요. 왜냐? 석가모니가 항상 얘기하세요. 무상을 여모하여 혐오해서 떠나면 열반에 도달하며 고통을 혐오하여 떠나면 자, 혐오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일체요 내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혐오하여 떠나면 열반에 도달한다. 내 것이 아닌 게 없는 상태죠. 아시겠죠? 이렇게 석가모니는 아주 소극적으로만 열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열반은 형이상학적 주제예요. 그렇죠? 현상계의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후대 열반은 부파불교에서 무의법 오온은 오온의 세계는 유의법 이게 다른 말로 형이상학적 존재 형이상학적 존재 정확히 구별합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아시겠죠? 열반 자체가 사실은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래서 아트만은 경험할 수 없으니까 꽝이고 열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신다면 이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반도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현상계에서 아트만을 경험할 수 없다고 당연한 얘기죠. 힌두교인도 인정해요. 현상계에서 아트만 경험 못해요. 오온을 가지고 경험 못해요. 열반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온의 세계는 무산고 무화이기 때문에 오온을 떠난 세계란 말이에요. 열반은 어차피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래서 아트만이 형이상학적이면 열반도 형이상학적입니다. 아트만을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다면 열반도 경험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열반에 대해서 뭔가 개념을 잘못 잡고 계신 거예요. 철저히 구분하셔야 돼요. 열반은 무의법이고 오온은 유의법입니다. 둘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부처님이 반대하신 상견, 단견 이런 게 잘 나오는 경에 하나 있어요. 그거 읽어드리려고요. 일체의 번뇌의 경이라는 건데요. 번뇌의 경 번뇌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우리한테서 어떻게 생겨낼까요? 육근을 쓸 때 생겨요. 여러분이 제일 열심히 감시해야 되는 게 육근입니다. 지금 오온작용인데 육근 여기를 여러분은 감시해야 돼요. 알아차린다는 건 그거예요. 육근을 계속 알아 육근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계셔야 돼요. 이놈이 이 작용을 하다가 번뇌를 발생시키지 않나 이걸 계속 알아차리고 계셔야 돼요. 늘 깨어 계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언제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면 부처님 법에서는 번뇌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육근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육근을 안 쓰면 번뇌가 안 들어오죠. 쓰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도 육근을 쓰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인식기관을 쓰는 거죠. 눈, 코, 귀, 입 아무튼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게 늘리게 하는 생각, 감정, 오감을 쓰는 거예요. 생각, 감정은 의근 오감은 오근 해서 육근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쓰실 때는 항상 어떤 생각하실 때도 깨어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늘 봤을 때 금방 빠가 되든가 뭔가 혐오주의자가 돼요. 빠가 돼도 문제고 혐오주의자가 돼도 문제입니다. 이유 없이 혐오예요. 또 이유 없이 지지해요. 둘 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페북에 비판했어요. 세종대왕 빠는 괜찮지 않나요? 안 돼요. 무슨 빠다. 제 빠도 안 돼요. 예수님 빠도 안 돼요. 개독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빠 되면 안 돼요. 빠 되면 거기 개가 붙는다니까요. 앞에. 그거 아셔야 돼요. 빠가 됐다는 건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념 때문에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내 신념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거는 양심을 넘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전 종교적인 병역 거부 그거는 양심이라고 안 봐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내용이에요. 남이 나라를 지켜줄 때 나는 이득만 취하겠다. 나는 그걸 옳다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양심적 병역 거부로 받아달라. 저는 그런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보편적 양심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전제하지 않고 나를 양심으로 봐달라. 이게 다 이거는 심각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신념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묻질 않아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니까 괜찮을 거야. 내로남불 하는 거죠. 우리 사랑은 진짜야. 남들이 하는 건 다 가짤 거야. 항상 이런 식. 생각, 건강해야죠. 감정. 여러분 어떤 감정이 일어나실 때 깨워서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감정을 계속 밀고 나갈 건지 적절히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건지 여러분 깨워서 보시지 않으면요. 감정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울한 감정이 밀려온다. 난 항상 이 감정 만나서 좋았던 적이 없다. 그러면 막으셔야 돼요. 그게 오고 있다는 걸 깨워야 작을 때 생각이고 감정이고 오감이고요. 작을 때 막으면 막기 쉽고요. 커지면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워 계셔야 작을 때 미리 술을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오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깨워서 육군을 돌아보셔야 되는 게 자, 무상고, 무아의 현상계를 살아가는데 열반에 드는 건 결국은 뭐겠습니까? 무상고, 무아. 육군을 써요. 육군은 사실은 무상고, 무아예요. 이게 사성제 중에서는 일체계고죠. 아니, 고의 진리죠. 고의 진리. 일체계고를 나타낸 고의 진리. 일체는 괴롭다. 육군을 이렇게 쓰면 괴로워요. 무상고, 무아니까. 고, 집. 그런데 원인이 있죠. 왜 괴롭죠? 육군을 썼다고 괴롭나요? 왜 괴롭죠? 육군이 굴러가면 왜 괴롭죠? 오온이 굴러가면 왜 괴롭죠? 괴로움의 원인은 이 애고가 가진 가래 때문입니다. 어떤 집착적인 사랑. 갈망. 갈증하는.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랑. 이 가래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왜?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괴롭죠. 그쵸? 자, 이게 고진멸도에서 집의 원리입니다. 고, 집. 그럼 멸은요. 가래만 없애면 열반이다예요. 멸. 도는요. 없애려면 팔정도만 지키면 됩니다. 팔정도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육군을 쓸 때 계속 알아차리는 거. 마음챙김. 정염하고 플러스 정견. 팔정도 중에 그리고 플러스 계율. 그래서 개정해. 제가 염, 견, 계획 썼는데 개가 계율이고 깨어있어야 되고 정염, 정견,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사막입니다. 사막. 팔정도는 사막이에요. 이게 다예요. 부처님은 이 얘기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 아시면 이제 알아안될 수 있습니다. 온 육군이 돌아가는데 사실은 무상하고 사실은 내 것이랄 게 없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분 아까 계속 아까 지금 뭔 생각하셨죠? 지금 생각도 안 나죠? 그게 나였다니 지금 믿기세요? 아까는 그게 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믿는 게 나 같아요. 지금 내 생각이 나 같고 내 감정이 나 같고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거 지금 내 눈에 이거 몸뚱이도 내가 오감으로 보니까 있는 줄 알죠? 오감을 통해서 지금 만나는 것들이 내 것 같고 나인 것 같고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무슨 불변의 실체 아트만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가르침은 일반인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하잖아요. 내가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고정된 내가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고정돼요. 그걸 아트만이라고 한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아트만을 공격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석가모니가. 석가모니를 그러면 잘 모르시는 석가모니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내가 꼭 고정된 내가 있는 거 같지. 그런데 들여다보면 어때요?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계속 무상하게 변하는 오감과 생각과 감정의 다발일 뿐이었어요. 사실은 그 묶음일 뿐이었지 고정된 나를 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시 세계에는 꼭 고정된 내가 있는 거 같은데 미시 세계를 들여다보면 고정된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체험할 수 있죠. 무상고 무화 이거 아주 모를 얘기는 아니죠.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가래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옳으냐 이거죠. 내가 영원히 있는 것 같고 나의 욕망에 계속 휘둘리는 게 옳은가. 사물의 본성이 무상고 무화인데 거기에 위배되는 욕망을 계속 품고 있는 게 옳은가. 즉 무상한데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렇죠. 괴로운데 계속 즐겁기만을 바라고. 이게 애초에 의도가 이게 이런 지혜나 의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죠. 잘못된 거를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가래가 결국 탐진치를 대표하는 거예요. 결국 이 탐진치를 가지고 이 가래를 품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가래를 없앤다는 건 탐진치를 없앤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어리석음 그리고 어리석은 탐욕 탐욕이 해결되지 않을 때 오는 분노 이런 거를 날리자. 결국 가래가 주범이다. 이거는 이제 무명이 탐진치가 가래를 가지고 표현되니까 그래요. 우리한테서. 이것만 날리면 진짜로 가래를 없애면 아라한이다 이거예요. 석가모니 이게 다예요. 형의사학적 얘기가 없어요. 석가모니는. 지금 이 얘기에서도 형의사학적으로 얼마든지 논리를 전개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가래가 없으면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지금 가래 있으시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 욕망 육구는 지금 뭔가 계속 하고 싶어 하죠. 생각도 하고 싶고 뭔가 느껴보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먹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죠. 맛을 보고 싶고 이걸 없앨 수 있나 이거죠. 석가모니는 아주 실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없앨 수 있으면 아라한이다. 못 없애면 그냥 지식인이죠. 학자죠. 도인은 아닌 거예요. 성자는 이걸 없애 실마리를 찾은 양반부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진짜로 할 수 있냐 없냐 명상에 잘 들어도 도움이 안 돼요. 명상은 석가모니가 하시는 게 있어요. 명상은 만약에 거울의 떼를 벗기면 선정은 선정은요 거울의 떼를 물로 불리는 게 선정이고 벗겨내는 건 지혜라고 했는데 결국 지혜와 계행이에요. 뭐냐면 명상으로 마음을 처연하게 한 다음에 지혜로 그 떼를 벗겨낼 논리를 확실히 세우고 계율로 벗겨내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갈망을 내려놓고 계율을 지키면서 계율에서 벗어난 욕망들을 안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럼 된 거예요. 계율은 결국 실천이잖아요. 꼭 어떤 계율을 지킨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육근을 선하게 쓴다. 선을 하고 악을 안 한다를 계율로 생각하시면요. 선을 진짜로 하고 악한 거는 안 하게 돼야 아라한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진짜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불교 안에 초기 불교에서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초기 불교 조금만 더 이해해 보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또 한 번 드려요. 이 경을 또 읽은 김에 일체의 번뇌를 막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비구들이 물어봐요. 석가모니가 이제 대답해 주시는데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그냥 세전이 얘기하셨네요. 비구들이여 하니까 얘만 대답했네요. 얘 하니까 내가 일체의 번뇌를 막는 법 가르쳐 줄게.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알고 보면 번뇌가 사라지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첫째 정확히 알고 정확히 보면 번뇌가 사라진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확히 보지 못하면 본다는 건 안다는 거니까 알지 못하면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네 가지로 아니 네 가지가 아니네요. 번뇌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로 번뇌를 설명해 드리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볼게요. 보면 사라지는 번뇌 일단 제일 강조했던 게 보면 사라지는 번뇌였잖아요. 앞에서 보면 사라지는 번뇌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번뇌 없애는 법을 알아야 알아안이 되니까 부처님 제자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출가해가지고 집까지 나와서 절에 앉아있는데 번뇌 없애는 법을 못 배우면 출가한 보람이 없죠. 한국 한국에 있는 지금 종단들은요. 이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대승으로 가실 거면 확실히 보살돌 하시거나 아니면 아싸리 초기 불교식으로 철저히 소승이라도 전 되시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진짜로 철저해야 돼요. 출가까지 했는데 뭘 바라고 출가했냐. 갈망을 없애려고.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못 없앴으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어디 절에서 20대 신도를 성폭행하고 여신도를 갔더니 갈망이 더 커지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욕망의 해방으로 출가하신 거예요. 왜? 거기선 권위를 가지고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출가했다. 머리 깎고 딱 유니폼 갈아입고 놨더니 사람들이 그 권위에 눌린단 말이에요. 갑이 된 거예요. 갑질이 시작된 겁니다. 갑질하려고 출가했다. 자체 내에서 정화라도 하시라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단이 얼마나 정화해내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그 정단 수준이 얼마나 도가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가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래를 다스리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조심하는 공부라도 좀 하시라 이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무지한 범부는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오. 석가모님께서 볼 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는 무지한 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 생각하는지 보실래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나는 진짜로 과거에 존재했을까? 여러분 속 같지 않으세요? 존재하지 않았을까? 또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거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예요. 전생에 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진짜로 전생에 무엇이 되어서 또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또 미래에 존재하게 될까? 다음 생이 있을까? 존재하지 않게 될까? 난 미래에 뭘로 태어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 있죠? 이게 무지한 범부들이 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란 근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단호하실까요? 석가모님은 이런 걸 모두요 석가모님이 대단한 거예요. 답 없는 고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석가모님만 배워도 여러분 진짜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저 죽음이 걱정돼요. 죽는 건 당연한데 이런 분하고 대화 안 되죠. 죽는 건 당연하죠. 태어났으면 죽어야지. 어제 스타워즈 재방송하는 거 봤더니 요다가 그러더라고요. 태어나면 죽어야지 그게 포스의 이치야. 그러면 할 말 없지 않나요? 법이 그래? 다르마가 그래? 저 전생이 있었을까요? 과거생 있었을까요? 미래생이 있을까요? 내생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석가모님은요. 야 그게 답이 나오겠냐? 하지마. 답 없는 고민하지마. 제 몰입책에도 있습니다. 답 없는 고민하지 않기 편이 따로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답 없는 고민은 안 하세요. 석가모님. 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야 그걸 누가 알아? 고민하지마. 고민해서 답이 나오면 해. 답이 안 나올 거면 하지마. 근데 이 사이비 보통 사이비정교는 거길 파고들어요. 여러분이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 있죠? 거기서 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사이비입니다. 석가모님이 올 땐 다 사이비예요. 그 얘기를 짓거리면 사이비로 보는 거예요. 석가모님. 왜 그런 고민을 유도하냐는 거죠. 하는 사람도 말려야 할 판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답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 얘기 듣고 진짜로 안 하시면 여러분 가래가 줄어든 거예요. 알아한 데는 이게 실전적인 법이에요. 하지 마시라면 하지 마. 석가모님은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석가모님 권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해서 탐진치가 줄어들냐 늘어나더냐 줄어들면 하고 늘어나면 하지 마. 모든 삶의 기준이 그겁니다. 석가모님은. 또 다른 경에서요. 저기 다른 종교에 아주 위대한 교주들이 있어요. 그분 진짜 성인일까요? 그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이 탐진치가 있으면 따르지 말고 탐진치 없으면 따라. 그 사람 가르침이 탐진치를 증장시키면 따르지 말고 탐진치를 줄어들게 하면 따라. 타예요. 이게. 엄청난 거 기대하시고 읽으시면요. 너무 지당한 말씀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지당한 말씀만 하세요.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 초기불경 계속 읽기 힘드세요. 지당한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읽고 있어요. 해야 돼요. 지식을 계속 얻으려고 보시면 도움이 안 돼요. 지당한 말씀만 계속 하십니다. 근데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이 같이 체험을 가지려고 하고 응하려고 하면 공감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열반이 보이게 됩니다. 인격이 변하면서 팔정도 사막을 닦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살도 같으면 육바람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막의 확장판이 육바람일이라 홍의각당도 여기 오셔서요. 계속 제 얘기만 듣고 계시지 마시고 삶에서 육바람일을 자꾸 해보세요. 그래야 뭐가 여러분 얻어져요. 마찬가지로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막을 닦지 않으면 즉 여러분이 마음을 챙기고 깨어있으려고 하고 알아차리면서 올바른 즉 합리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생각이 자리잡아야 실천해서 여러분 합리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망이 줄어들면 여러분 그만큼 도가 높아지게 돼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런 무지한 본부는 현실의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한다오. 나는 진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진짜로 무엇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런 고민은요. 답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석가모 답없음 답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러면 무제한 본부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 기준에는 이런 얘기들 들으셔야지 쓸데없는 고민 좀 덜 하세요. 철학자 된다고 하시죠? 거 아니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치에 맞지 않은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면 여섯 가지 사특한 견해 중에 하나가 생긴대요. 다 안 읽어도 핵심말 이것만 읽어도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나의 자아는 존재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나는 있다. 존재한다. 확실하다. 사특한 견해래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죠. 하나가 유아. 하나는 무아. 이건 확실하다. 난 없다. 이것도 사견입니다. 나는 있다. 이것도 사견입니다. 또 하나가 확실한 이게 아트만을 비판했다고 보는 이 경이 아트만을 비판했다고 보는 경이에요.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에서 말도 하고 느끼는 주체죠. 선악의 과보를 받는 나의 자아는 지속적이며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영속적이며 죽지 않고 불변하는 법이며 영원히 그대로 머물 것이다. 아트만이 얘기하는 거죠. 석가모니께서 아트만에 해당되는 설명을 정확히 하면서 이것도 사특한 견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아트만을 비판했다. 아트만으로 비판한 게 아니에요. 무아도 비판한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것도 사특한 견입니다. 지금 불교가 무아론을 주장하죠. 그것도 사특한 견입니다. 유아론? 유아론입니다. 사실 유아론을 더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아트만으로 마지막 견해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를 봐보세요. 내가 있다 없다 있으면서도 되게 영원 불변한 모습 영원 불변한 자아로 존재한다. 왜 부처님이 이걸 다 사견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이해보다는 아 석가모니는 아트만을 부정했구나. 아트만은 왜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은 일견 맞고 이건 일견 잘못된 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아트만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아트만을 인정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열반을 미는 분이에요. 아트만은 주장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 드렸죠. 열반 자체가 상라 가정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트만의 속성 아세요. 아트만에 대해서 힌두교인들이 갖고 있는 속성 사트 치트 안 한다 그럽니다. 뭐냐면 상식 락 참나는 영원하면서 아 의식이 있고 락하다. 상락 아를 힌두교에서 아트만의 속성으로 상락 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트 치트 안 한다 그래서 합쳐서 사친 한다 라고 그래요. 참나를 사친 한다. 우리말로 하면 상락 아예요. 한문으로 하면 한문. 같아요. 묘사가 똑같다고요. 실제로. 그 아 라는 요소로만 싫어하는 거죠. 불교는. 아 라는 말을. 왜? 나를 오온으로만 분석하라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오온 아닌 나를 설명하는 거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부르자고요. 열반은 형이상학적인 실체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까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냥 아트만 비판했다. 아트만은 헛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석가모니는 무학까지도 비판합니다. 이 구절 풀이하실 때 이 학자분도 당황하세요. 불교의 무학까지 부정하셨다. 석가모니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번역한 분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철저히 형이와 학적 입장 그리고 탐진치를 증장시키는 고민을 안 하는 석가모니의 입장으로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존재한다. 존재할까요? 여러분 무상고 무화로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존재한다는 말 확신하실 수 있어요? 존재한다는 말부터 벌써 이게 실상과 안 맞는 말이 돼요. 이 말 자체에 묶이시면 즉 말이 실상을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해버리면 나는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 부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고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상과 안 맞으니까 나는 없다. 있잖아요. 지금 연기가 굴러가고 무상고 무화지만 굴러가고 있잖아요. 연기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없다고 해도 말이 안 돼요. 영혼불멸한 내가 있다. 지금 석가모니는 철저히 현상계 입장입니다. 오원에서 영혼불멸한 나라는 게 없잖아요. 이 말을 듣고 벌써 형의사학적 접근을 해야만 이 말이 이 말이 맞지 이 말 자체는 사견이라고요. 영혼불멸한 내가 있다라고 여러분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개념이 진짜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영혼불멸한 나 그럴 때 떠오르는 관념이 있으시죠? 그건 관념으로 존재해야지 진짜 있을까요? 고정된 나라고 여러분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그 나가 있을까요? 참나를 만나보면 진짜 그거랑 똑같을까요? 여러분 그 관념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현상계 안에서 어떤 관념을 품어도 안 맞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있으면서 없다고 없으면서 있다고 해도 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사견들이란 사견들. 그럼 이 얘기가 단순히 아트만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형의사학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하면 우리는 모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에 빠진다. 칸트가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칸트가 신과 이런 자아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를 알려고 하면 그런 형의사학적 주제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이율배반에 빠져버린다. 이게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순수이성의 한계를 지적한 책에서 독일 철학자가 지적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석가모니 이걸 잘 아세요. 우리가 형의사학적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자명한 체험과 개념이 만나야 자명해지는데 형의사학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서 형의하의 입장에서 개념화 하려고 한다. 그럼 모순에 빠져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그러면 형의사학적 체험 자체를 고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열반을 체험하라고 하잖아요. 직접 체험하는 걸 도와주는 분이지 형의사학적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계속 끌고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배우셔야 할 거는 형의사학적인 참나마저도 관념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관념도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관념도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다 안 맞으니까. 즉 형의하의 입장에서 체험과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형의하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체험하고 안 맞는 거는 더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형의하에서 여러분이 결론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결론낼 수 없는 거는 결론낼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견에 빠지는 것을 사견에 붙잡힘 그런 어떤 사견의 결박이라고 한다오. 사견의 결박에 묶여버린 범부는 계속해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근심, 슬픔, 우울, 불안,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오. 비구들이요. 성인을 알고 성인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답니다. 성인의 제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생각해서 안 될 법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서 해야 될 법들에 대해서는 생각한다오. 이게 다예요. 번뇌를 없애고 싶으세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찜찜한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는 게 자명한 것은 생각하시라고. 즉 여러분이 현재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여러분 체험으로 여러분 체험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체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생각하셔봤자 답이 안 나요. 자 외계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개념을 가지고 논해요. 답 안 납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전날은 또 있는 것 같다가 당일 되면 또 없는 것 같다가 이런다고요. 이거 이렇게 그 자 탐진치만 증장시키지 도움이 안 되죠. 석가모니는 애초에 날려버린다. 왜? 이런 주장이 왜 필요했을까요? 당대 당대 참나는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아트만을 전제하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힌두교 사제들이 지금 종교계를 보세요. 절에 가면 견성을 못 했어요. 교회를 가면 성령체험이 없습니다. 남방불교 가면 열반을 몰라요. 신기하죠? 이슬람 가면 알라를 모릅니다. 제일 핵심 가치인데 몰라요. 당시 어땠을까요? 힌두교인들 아트만을 주장하면서 아트만 몰라요. 아트만도 모르면서 영혼불면에 내가 있다고 딱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신흥사조들은 그런 거 질려가지고 그런 거 없다고 시작해요. 석가모니는 다 비판한 거예요. 상견 영혼한 내가 있다는 주장 상견도 비판하고 단견 나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견 비판함 그러니까 살아선 있는데 죽으면 없어진다는 입장이거나 나 자체가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거나 이런 건 단견 나는 지금 살아서 존재하고 죽은 데에도 존재한다. 이건 상견적이고 단견적이고 안에 들어가면 조금씩 맛이 다르지만 상견과 단견을 딱 대표적으로 들이밀고 부처님은 둘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따위 걸로 고민도 하지 마라. 여러분이 겪으시는 체험만 알아차려라. 여러분 지금 뭘 겪고 있죠? 육군이 무상고 무하로 움직이는 것만 겪고 있죠? 그것만 알아차리시라. 거기에 대해서 갈망만 없애보시라. 아주 파격적인 방법을 쓰신 거예요. 힌두교인들한테 신화에 쩔어있는 신들의 세계에 쩔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나름 또 힌두교에서는 신흥철학인 우파니샤드를 공부해서 내 안에 또 신이 있다는 걸 그냥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본 적도 없는데 믿고 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한테 형의사학적 이게 진린 문명이에요. 지금 석가모니가 대안으로 형의사학적 고민하지 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기. 교인들한테 삼위일체니 하나님이니 뭐니 얘기 아예 하지 말기. 안 본 거는 얘기하지 말기. 절에 계신 분 한 번도 화두선에서 견성했다는 분이 없는데 입만 열면 자성은 청정하고 청정한 자성을 본 적이 없는데 열받지 않으세요? 지금 석가모니가 왜 이 얘기하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시지 못하면 계속 헛돕니다. 이야기가. 제발 석가모니는 그 얘기예요. 절에서 본성 얘기하지 불성 얘기하지 마라. 교회에서 성령 얘기하지 마라. 본 적도 없으면서. 지금 또 남방불교 사람들한테 열반 얘기하지 마라고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시면 열반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본 적도 없는 열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인터넷 가서 열반 쳐보세요. 열반 박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나에게 제발 열반을 물어봐달라 하는 사람들. 나 물어보기만 하면 열반에 대해서 논문 한 표씩은 쓸 사람들이 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지금 오셨으면요. 열반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에서 탐진치가 커지냐 줄어들냐. 자명하지 않은 찜찜한 얘기하는데 어떻게 탐진치가 줄어들어요. 어리석음이 커지죠. 얼마나 시원하게 머릿속을 클리어하게 리셋시켜 버립니까. 새로 포맷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기. 갈망만 키우는 생각하지 말기. 집착만 키우는 생각하지 말기. 여러분 학당 다니실 때 이 정신을 좀 가지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 몰입체계 오주감 제가 한 편 넣어놨어요. 답이 없는 고민하지 말기. 내 체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어차피 여러분 답 안 나옵니다. 이거 고민해봤자 여기 오셔서 십지보살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사후세계 어떻게 돼요. 몰라요. 저도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죽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 살아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자고요. 할 수는 있죠. 재미로.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마시라. 그런 주제는 진지하게 접근하지 마시라. 오주감 석가모니한테 제발 똑같은 거예요. 칸트가 칸트가 대답할 수 없다고 우리가 한 게 자아 세계 즉 신의 세계 세계와 신이죠. 부처님 똑같아요. 대답 안 했던 주제가 우리의 영혼 아트만의 문제 우주의 무한성 유한성 문제 그리고 신 대신에 이쪽에서는 해탈한 존재인 여래가 사후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오온의 세계를 넘어선 문제로 가면요. 석가모니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우주도 현상계 안에 우주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주의 본질 어떤 신의 형이상학적인 우주에 대해서 신의 세계 이런 데 관련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 안 해요. 어떤 제자가 제발 그 대답만 해주면 내가 배우겠다고 내 대답 안 해서 제자가 뛰쳐나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당 같으면 여기서 그 질문 안 해주면 나 여기서 공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석가모니는 대답을 못 안 했어요. 못 해준다 그랬어요.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서 몇 년을 토론해 봐도 우린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시간에 그러면서 탐지침만 커진다. 그 시간에 너의 갈망을 없애는 게 낫다. 이런 방식을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성인의 제자들은요. 이걸 딱 보고 지금 생각하지 않을 건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 이 연습이 된 양반들은 성인의 제자들은 딱 오온을 오온만을 관찰하면서 오온은 고요. 이것은 고요. 이것은 결국 가래. 고의 원인이 가래인 거고 고집 멸 이걸 소멸시키는 것이 진리요. 이걸 소멸시키는 방법은 팔정도다. 하나는 고집 멸도에 대해서만 딱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한다고 여기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치에 맞는 생각 자명한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자명한 생각을 통해 고집 멸도 이건 확인 가능하니까 고집 멸도만 얘기한다는 보세요. 멸도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가래를 없애면 열반에 이른다. 열반도 아까 제가 형이상학적인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형이상학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철저히 석가모니는 형이상학적인 얘기랑 연결되면서도 가래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적 얘기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가래가 없는 상태가 형이상학적인 그 자리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형이상학적 주제마저도 어떻게 접근해요?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해요. 가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열반을 번뇌가 없는 상태 즉 번뇌라고 하는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게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지 영혼불멸의 자아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돼요. 이게 석가모니에게 현명하신 방법이라고 그래서 아트만 사상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아트만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열반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인정하신 분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석가모니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석가모니는 무화주의자인데 내가 없다는 걸 주장하신 분인데 왜 무화를 사견이라고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석가모니는 무화를 주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경전을 가지고 제가 아주 단언해 드릴게요. 석가모니는 무화론자가 아닙니다. 제발 석가모니는 불교는 무화야 라고 하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석가모니는 무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철저히 오온이 무화란 얘기만 하신 분이에요. 제법 무화를 주장하신 분이지 그냥 무화를 주장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법 무화 오온에는 나라고 할 게 없고 내 소유가 오온은 내 소유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셨지 밑둣둣둣 없이 나는 없다 이게 무화론이라면요. 그거는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사견에 해당됩니다. 나는 있다 사견 나는 없다 왜? 이건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보세요. 나는 있다 넌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데 나는 없다 넌 지금 연기 속에 존재는 하잖아 현존하고 있잖아 다 걸려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의미가 없는 얘기할수록 찜찜해지는 얘기에요.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불교는 무화인데 불교는 무화인데 무화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죠?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죠? 저 지금 헛소리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정 헛소리 인정 부처님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화인데 왜 윤회하고 있죠? 부처님은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겠죠. 난 무화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온이 무화라고 했는데 오온은 왜 무화라고 했죠? 오온은 연기의 존재니까 무화라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무화인데 왜 연기하고 있죠? 이해 되세요? 뭔 헛소리인지 무화인데 왜 연기하죠? 뭐가 연기하죠? 연기하니까 무화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해 되세요? 이런 게 무슨 학술대회 주제예요. 무화냐 연기냐 더맨 더머죠. 누가 더 바보인지 경쟁하는 뭐 그런 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석가모니 아니 전 이해가 안 돼요. 다 써 있는데 이거 번역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생각하지 말건 생각하지 마라고 했어요. 즉 토론하지 말건 토론하지 마세요. 모여서 대회를 하지 말건 하지 마세요. 석가모니 제자라는 석가모니를 우습게 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있다 없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묻지도 않았겠죠. 석가모니는 묻지도 않을 말들만 하세요. 다시 너 무상고 무화야 뭐라고 하겠어요. 인종 그럼 너 갈망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인종 너 갈망 없으면 죽이겠지. 인종 자 근데 너 만약에 마음챙김 늘 깨워서 늘 몰라 하면서 늘 알아차리면서 자명한 생각만 하면 갈망 사라지겠지. 인종 여러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공부를 안 했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요. 그렇지 그럼 됐잖아 해 빨리 너 다 이해했어 해 그래서 석가모니랑 본부의 차이는 아라한과 본부의 차이 아라한과 여래의 차이는 뭔가요? 난 했고 넌 안 했어. 석가모니가 난 더 안다라고 안 하신 거예요. 나는 그 아는 걸 했고 너는 알고만 있지 안 했어 이 차이예요. 아라한은 가래를 없앴어요. 가래를 없애면 아라한 못 없애면 본부예요. 그냥 석가모니랑 다른 기준이 다른 기준이 없어요. 가래를 없애려면 개정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게 됩니다. 지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혜를 통해서 가래를 없애면 지혜를 얻으려면 명상을 해야 되어서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가래를 실제로 없애는 삶을 살면 계율이죠. 개정해 사막이 완성돼서 아라한이 돼요. 물론 거기서도 연륜차가 있어서 열혜의 팔정도의 수준이 있고 아라한의 수준이 다르지만 번뇌가 가래가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아라한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열혜도 아라한이고 아라한도 아라한. 머리가 좀 자명해지세요? 심플해지세요? 초기불교하는 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답답해서 초기불교까지 해드립니다. 워낙 제 대승이라 저는 초기불교에 관심이 없지만 이거 하면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얘기해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고집 멸도만 자꾸 곱씹다 보면 자명한 생각만 하다 보면 고집 멸도만 자꾸 곱씹으라는 얘기는요. 자명한 생각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 저 보세요. 지금 크리스마스 때 괴로우셨다. 솔로 부대가. 왜 괴롭지? 가래 때문이구나. 이성에 대한 가래 때문이구나. 그럼 가래를 날려버리자. 어떻게 날리면 돼요? 오온이 무상고 무하라는 걸 계속 지혜로 음미하면서 마음챙김. 육근이 육근이 작동하는 걸 계속 알아차립니다. 몰라 몰라 하면서 깨어서 심신의 작용만 알아차리면서 쓸데없는 관념 버티지 말고 모르겠다 하면서 알아차림만 하시는 거예요. 몰라는 알아차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을 해서 알아차리시다가 자명한 생각만 계속 곱씹으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열반으로 바로 직행해요. 고요가 옵니다. 내면에. 가래가 없는 상태가 쫙 펼쳐져요. 잠깐이라도 만나요. 그렇게 해서 사실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만났어요. 우리는 잠깐 만약에 아트만주의자면 참나를 만났다라고 외칠 때 초기 불교 성자는 뭘 외치겠어요? 가래가 진짜 사라지더라 하고 외치는 거죠. 가래가 진짜 사라질 때가 있더라. 내 마음 안에는 가래가 없는 그 자리가 있더라 하는 거 알아요. 이 얘기를 또 얘기하면 오해하시니까 더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체험하시면 그 자리를 알아요. 이게 석가모니가 그대 안에 섬을 만들어라 이게 이겁니다. 어떤 무태서의 그런 탐진치에 조금도 물들지 않는 섬 같은 자리가 있어요. 내 안에 텅 빈 자리가 있어요. 석가모니 얘기하세요. 텅 빈 자리라고 거기 그 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섬 거길 찾아요. 가래가 오염시킬 수 없는 자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딱 알면 수다원입니다. 학당에서 말하는 8급, 7급 그래서 이제 늘 거기에 살면 이제 주객이 바뀌어서 거기 살면서 가끔 무태 나오면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무태서 가끔 놀러가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되면 이제 꽤 놀러가서 잘 안 나오죠. 근데 거기 아예 섬에 살게 되면 섬에 살면서 무태 나온다는 개념이 되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면 제가 아라한 되는 법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너무 딴 데서 찾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이것이 보면 사라지는 번뇌다. 이렇게 고집열도를 자명하게 깨뚫어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단박에 사라져요. 내가 있다는 견해 영원한 내가 있다는 견해가 날아가요. 아트만에 집착하던 마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 진리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열반을 만났으니까 진짜 가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겠죠. 그리고 계율을 가지고 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결국 가래를 내가 없애야 어찌 계율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계율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심 품을 게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몸뚱이를 나라고 이 몸뚱이가 영원할 거라고 집착했던 아트만이란 게 형의사학적 아트만에 대한 집착도 아니에요. 형의사학적 아트만을 본 적도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아트만의 관념은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깨진다는 거예요. 다 깨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결박이 깨지면 수다원과 학당에서 말하는 8급, 7급을 얻게 됩니다. 이게 아공에 대해서 자명한 이해가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내 에고라는 게 이 오온이라는 게 무상고 무하의 존재구나 아는 게 아공입니다. 결국 내 에고가 헛거였구나 실체가 없는 거였구나 이걸 깨뜨려 봐요. 즉 고정된 거로 알았던 게 고정된 게 아니었구나 정도예요. 아예 없구나도 아니에요. 내가 왜 없어요. 있죠. 없다고 하면 무하론에 빠집니다. 있으면서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걸 말로 하면 또 이상하죠. 이 말도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을 얘기하자고요. 나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오온은 무상고 무하로 계속 변해가면서 연기 속에서 내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 이상은 내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영원한 내가 있을 거라는 게 깨져요. 그게 아공이에요. 이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건가 이게 아니에요. 글로 배운 분들이 자꾸 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공하다 아니다도 너무 집착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대승에서 말한 공하다는 건 그냥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진짜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초기불교에서도 이 공이 없다는 건요. 없다는 건 무상고 무하의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있다 없다를 가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고정된 것이 아니더라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심지어 열반의 그 열반 상태 멸진정이 들면 현상계는 사라져버려요. 그럼 없나요? 왜? 멸진정에서 나오면 또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더라 라고 얘기할 때 조차도 이미 다시 나타난다는 걸 전제한 겁니다. 영원한 놈이 아니더라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아공은 에고라는 게 영원하지 않더라 정도. 더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더 얘기하면 사견에 빠집니다. 즉 여러분 체험을 넘어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수다원이 된다고 얘기해주고 난 뒤에요. 이 다음 설명하는 게 이제 6가지가 남았어요. 짧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사라지는 번뇌가 있으면 수호하면 내가 잘 지키면 사라지는 번뇌가 있대요. 그게 뭐냐? 결국 육군이요. 육군을 잘 수호하라. 그런데 나머지 번뇌를 설명할 때마다 꼭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비군은 이치에 맞게 성찰하여 수호해야 할 이런 안이 비설신이 눈, 귀, 코, 입의 작동을 잘 챙기고 지켜야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번뇌가 사라진다. 지키면 번뇌가 사라지고 육군을 안 챙기면 번뇌가 늘어난다. 자명한 얘기죠. 지당한 얘기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체험 안 하고 실천 안 하면서 계속 읽고 있는 건 진짜 무의미에요. 밥을 먹으면 배부르니라 굶으면 배고프니라 이런 얘기만 계속 되는 거예요. 진짜 굶어서 이 말을 듣고 와 맞네 이게 아니라 그냥 글로 읽으면요. 너무 지당한 얘기만 계속 되니까 더 보시기 힘들어요. 초기 불교 경전들은 체험해야 이게 재밌어집니다. 자, 그다음 만족을 아예 해버리면 사라지는 번뇌 그냥 내가 만족해서 끝내야 될 번뇌가 있어요. 그런 번뇌는 뭡니까? 이 말은 여기서도요. 비군은 이치에 맞게 성찰하여. 즉 양심 성찰하라는 거에요. 자명하면 생각하고 자명하지 않은 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따지다 보면 내 말을 알게 될 거다. 즉 추위, 더위를 막을 정도의 옷 이런 등에나 모기 이런 걸 막을 정도의 그런 옷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빨리 만족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탁발받은 음식에 대해서 이치에 맞게 성찰해서 빨리 만족해야 돼요. 그것도 더 맛있는 거 따지고 저 집 가야 더 맛있는 거 나오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그 음식에 취할 것만 취하고 자족하라. 장소 처소에 대해서 빨리 만족하라. 그리고 의학이나 이런 각종 생필품에 대해서 빨리 만족하라. 이게 만족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만족하지 않으면 번뇌가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인내하면 사라지는 번뇌 이것도 이치에 맞게 성찰하여 이게 꼭 들어갑니다. 이치에 맞게 자명하게 생각해서 추위, 더위, 배고픔, 굶주림, 등에 모기, 바람, 햇빛, 뱀 등의 접촉은 참아야 돼요. 그거 다 인내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잖아요. 더울 때 덥다고 짜증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인내를 해야 끝내는 거 또 멀리해야 사라지는 번뇌가 있어요. 멀리해줘야 되는 거 거기에 뱀 이런 존재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가 아닌 곳은 멀리해야 되고요. 다닐 곳이 아닌 곳은 멀리해야 돼요. 다니면 위험한 존재들이 있는 곳은 피해야죠. 또 또 하나 있어요. 사악한 친구를 멀리해야 돼요. 이 세 개입니다. 앉을 자리 아닌 곳에 앉지 마라. 거기서 수행하지 마라. 다닐 때 아닌데 다니지 마라. 출가자 입장이에요. 좋은 도반 아니면 멀리해라. 이거 멀리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가까이하면 번뇌가 늘어난다. 몰아내면 사라지는 번뇌. 이치에 맞게 성찰하여서 이런 우리 탐진치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몰아내야 끝낸다. 그 다음에 닦아야 사라지는 번뇌. 이건요. 이치에 맞게 생각해서 칠각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칠각지를 잘 닦으면 그게 결국 사막이에요. 사막을 잘 닦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챙기게 되고 진리를 선택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안주하게 되죠. 진리대로 살게 되죠. 그러면 7가지 깨달음의 도움 요소입니다. 칠각지는 그걸 닦으면 수습을 한다는 건 닦는다는 거예요. 닦을 수 익힐 수 수습이라는 거는 닦고 익히게 되면 번뇌가 사라지고 그래서 가래를 가래를 없애는 팔정도의 삶을 자꾸 닦으면 번뇌가 사라지고 안 닦으면 번뇌가 안 사라지는 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닦고 나면 아까는 수다원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마지막에서는 이 비구는 일체의 번뇌를 막고 제어하며 지내며 번뇌를 막으면서 막고 살 수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 가래를 끊었으며 결박 나를 묶는 모든 결박을 끊었고 교만을 없앴으며 마지막 괴로움을 끝냈다. 이제 번뇌 없어졌다. 이분은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됐다로 끝내요. 아까 첫 번째 일곱 번째 일곱 가지 번뇌 얘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번뇌는 수다원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왜? 사성제를 정확히 꿰뚫어보면 아공의 지혜를 얻으면서 수다원의 경지까지 간다. 열반을 체험한다. 이 얘기를 했고 나머지 번뇌들은 실천적인 거예요.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팔정도가 무르익으면서 아라한이 딱 되게 돼 있다. 이게 다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다예요. 쉽죠? 알아야 한다는 거. 말로 들으면 쉽죠. 요경도 있어요. 버리는 삶의 경이 있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니네 버리는 삶 알아?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자꾸 버려라. 그런데 진짜로 버리는 삶이 뭔지 알아? 선정에 들어있는 거 색계 사선정에 들어있는 거 깊은 선정에 있으면 여러분 다 버리고 있어야 되죠. 생각감정호감을 내려놔야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꼭 버리는 것 같죠. 그런데 부처님이 인정 안 해요. 그거는 진짜 업장이 버려진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현재의 즐거운 삶일 뿐이다. 그럼 무색계의 사선정 더 깊은 공에 들어있는 선정을 얘기하면서 그거는 그냥 고요한 삶일 뿐이다. 그러면서 버리는 삶은 뭔지 아느냐? 버리는 삶은 자 개정의 중에 선정은요. 버리는 삶으로 인정 안 해요.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장을 불린 거에 불과하죠. 업장을 벗기기 좋은 상태로 만든 거지 업장을 벗겨내는 건요. 지혜를 통해서 실천할 때 벗겨져요. 계율을 얘기합니다. 선을 진짜로 하고 악을 안 할 때 버리는 삶이다. 그래서 뭘 버려야 됩니까? 폭력을 버려라. 살생을 버려야 된다. 도둑질을 버려야 된다. 음행을 버려야 된다. 이게 시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열 가지 악을. 거짓말 버려라. 이간질 버려라. 욕심 버려라. 탐심 버려라. 어리석은 마음 버려라. 탐진치 다 버리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요. 결국은 진짜 버리는 삶이라는 건 여러분이 갈망이 사라져서 번뇌가 사라지고 죄를 진짜로 안 지을 때 버리는 삶이지 명상에 잘 든 거로는 혼자 즐거운 삶이지 버리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시죠? 업장이 서멸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정에 든 건 업장이 서멸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선정에만 들어서 업장 서멸됐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일 안 하시고 이렇게 선정에 들어 계시면 가족들의 업이 가족들한테 악업을 짓게 돼요. 이 가정은 끝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이 가정은 더 갈 이유가 없겠다까지 가요. 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사실 악업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집에 안 들어와요. 어머니가 가족 잘 되라고 안 들어와요. 그런 집도 있겠죠. 애가 고3인데 안 들어와요. 합격기원 거기 가셔가지고 안 들어와요. 백일 기도한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부정적인 것도 일어나죠. 자, 이걸 분석하셔야 돼요. 진짜 석가모니 제자는 악업은 안 짓고 선업만 짓는 겁니다. 과거 부처님의 공통설법이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그걸 해야 여러분 버리는 삶이에요. 진짜로 가래를 버렸는지는 거기서 드러납니다. 하는 짓으로 드러나요. 명상에 들었을 때는 이게 마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통제에 맞은 상태라. 그때는 죄를 못 짓는 거지 업장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시 업장이 생각이 돌아와서 선정에서 나와서 무슨 짓 하는지를 봐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를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야 진짜다. 이 얘기를 따로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이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가르침들이야말로 나무의 아래이며 텅빈 한가한 곳이다. 텅빈 자리다. 이게 옛날 선을 닦는 분들이 나무 아래나 빈집에서 참선을 주로 닦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면 그대 안에 섬 같은 거예요. 내가 말한 이 가르침 안에 너희는 안주해라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편하게 있을 때가 사실 선에 들어있을 땐 맞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나무 아래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나무 아래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처다 이거예요. 이 가르침에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 가르침에서 안식하라. 여러분 제일 편안하게 쉴 때가 선할 때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곳이 주로 나무 아래나 빈집이라 텅빈집이다. 이곳이 텅빈집이다. 이곳이 나무 아래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이 표현이 똑같이 앞에서도 또 나오는데 이 얘기가 나와요. 그대는 계율을 잘 닦고 안으로 늘 마음챙김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야 하고 밖으로는 그리고 안으로 선정에 들어야 되고 밖으로는 계행을 지키고 또 내면에서는 늘 통찰 꿰뚫어보고 있어라. 지혜를 갖고 있어라. 그러면 그러면서 텅빈 자리를 키워가야 된다. 너의 안식처를 키워가라는 건 어디가 안식처일까요? 사실은 지금 나무 아래나 텅빈집은 결국 뭘 상징할까요? 열반을 말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섬은 열반입니다. 가래에 오염되지 않는 곳 진정한 휴식처 그러니까 계정예를 닦아서 너 안에 있는 텅빈 자리를 키워가라. 열반의 마음을 키워가라는 우리 시국을 말하면 참나에 안주하는 그 힘을 키워가라. 이거예요. 사실 이해되시죠? 참나가 열반입니다. 열반을 참나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트만 설명을 사실 석가모니가 제일 또 잘해주신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고정불변의 나 이러면 이게 상의의 상을 또 더 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문답하는데 부처가 뭔가요? 아 그건 영원불멸의 나야 그럼 선문답할 때 어떻게 될까요? 뺨 맞아요. 그런 얘기하면 부처가 뭡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똥막대기다. 그 부처란 말도 버려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선문답 정법이 부처란요 영원불멸의 자하고요 윤회를 통해서 선악의 과보를 받는 자리입니다. 땡! 그럼 아닌가요? 아닌 것도 아닌데 땡이에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있나요? 없나요? 답 좀 해주세요. 제발 왜 답을 안 해주세요? 땡! 그런 말은 땡! 자명하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참나? 너 알아? 이거죠. 참나? 너 알아? 고정불변한 나라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그놈은 할 말이 없어져요. 영원불변한 나에서 우주가 나오지 않았나요? 영원한 곳에서 어떻게 영원하지 않은 게 나왔지 설명해봐. 석가모니가 그러십니다. 다른 대화에서 이런 대화도 있어요. 말 못해요. 뚝뚝 끊어집니다. 말이 그러지 말고 제발 가래 없애고 열반 들어가자라고 석가모니는 꽃입니다. 이 느낌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 지금 이 세태에는 이런 가르침이 사실 필요해요. 초기 불교다 아니다 떠나서 석가모니씩 접근이 필요해요. 왜?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열반 그러면 막 논문을 써요. 성령에 대해서 책도 써요. 사실 잘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불교가모니 스님마다 다 켜성 얘기 불성 얘기만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볼까요? 불성 나 봤다 안 봤다 떨리시고 전기 되게 강렬하게 흐르는 거짓말 탐지기 한번 갖다 놓고 하자고 그러면 안 하실걸요? 쉽게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불성 이런 소리 선문답이 나온 게 그런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방편은 다르지만 불성을 자꾸 불성이 고정된 관념으로 접근하는 걸 다 땡이라고 해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선불교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드러내봐 진짜 진짜 알면 너의 어떤 그 체험을 가지고 뭔가 드러내봐 모르면 말로 짓거리지 마 글로 배웠다 나가 이거죠. 나 불성 글로 배웠다 나가세요. 이걸 걸으는 게 지금 선문답 가지고 막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그 이치가 있어요. 석가모니 이런 가르침에 나 있다 땡 나 없다 땡 영원한 나 있다 땡 나가 있다가도 없다 땡 없다가 있다 땡 다 대답해봐 뭐겠어 이러진 않고 석가모니는 그럴 시간에 그런 생각 좀 하지마 그럴 시간에 고집 멸도 음미하고 있어 자명한 생각을 더 해봐 그러면 번뇌가 사라지고 자 생각이 자명해지고 정신이 깨어있으면 망상이 줄어들어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안 하게 돼요. 욕심이 줄어요. 그러면 그만큼 열반에 가까이 가게 돼요. 석가모니 가르침을 되게 자명합니다. 이거는 이 자명한 건요. 초기불교다, 소승이다, 대승이다 떠나서 자명한 건 자명한 거예요. 제가 석가모니 강의를 제가 대승주의자인데 왜 소승경전 들고 와서 읽어?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대승 하시는 분은 자명하니까요. 자명한 거는요. 어느 종교에서도 배워야 돼요. 사이비한테도 배워야 됩니다. 사이비도 가끔 자명해요. 그건 배워야 돼요. 자명한 건 자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